중국 공산당과 인민 해방군, 글로발리스트 흑막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탈출입니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부동산 개발회사, 헝다, 외국에서 거둬들인 회사체에 대한 지급이자 지불을 어저께 실패했습니다. 어젯밤으로서 실패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극적인 그런 순간입니다. 드디어 중국이 일종의 붕괴인데 이게 무슨 드라마틱한 붕괴가 아닙니다.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돼갈 거며 그것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산의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헝다 얘기랑도 맞물리는 얘기인데요. 이 책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괴물이다. 여기에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나 금융 시장이 얼마나 개판이며 그리고 미국의 월가가 또 미국의 경제계가 여기 어떻게 깊게 말려들어 있는지 농락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궁극적 재원은 결국 미국인들의 펜션펀드 그러니까 퇴직기금 퇴직연금 이런 것들이 결국 쏟아부어져서 아작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여기에 아주 적나라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좀 우울해집니다. 중국이 저지경으로 미국을 농락하고 있다면 도대체 한국은 어디까지 가 있을 거냐. 그러나 그렇게 우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한국은 월가와 같은 글로발리스트 본가가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에는 이라크와 아프칸에 가서 턱없는 현대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불장난을 한 네오콘 세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의 본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우리 자유시민이 조금 정신 차리고 조직화되면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 책 얘기 드렸으니까 오늘 관계돼서 이 책의 95페이지에 나오는 골드만삭스 부사장을 역임했던 스티브 배넌의 말을 좀 인용해 보고 싶습니다. 중국은 종이호랑이에요. 중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다단계 투자 사기극입니다. 중국에 관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언제 어떻게 주저앉느냐. 그 주제밖에 없습니다. 중국 경제가 내파하면서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지 상상하기 두렵습니다. 중국이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해서 일종의 다단계 투자 사기극을 벌였다. 펀지. 펀지라 그러죠. 펀지 사기극. 이거 벌이게 되면 이제 특징이 뭐냐면 다단계 투자 사기극의 특징이 뭐냐면 돈을 못 빼나가죠. 마찬가지죠. 중국에 투자한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한 수많은 기업들이 장부상에는 또 실제적으로 위안화로는 수익을 싸놓고 있는데 그거를 달러로 바꿔서 해외로 수익 송금을 못하는 사정이죠. 그게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는 저걸로 많이들 들어가죠. 회사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 회사체 역시 이제 말하자면 이번에 이런 걸로 돼서 주식투자나 회사체 상장법인에 대한 주식투자나 회사체 이것도 이제 박살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3일 어저께가 이제 그 사채 회사체에 대한 이자 지급일이었습니다. 물론 회사체가 한 무더기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무더기죠. 그래서 어저께 지급 마감으로 돼 있던 건 뭐냐면 그 전에 빌렸던 20억 달러에 대한 중간이자입니다. 8,350만 달러입니다. 그거를 헝다가 한 푼도 지급을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채무에 대한 중간이자 4,750만 달러가 닥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지급이 어려울 거다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을 가지냐면 이제 이 회사체가 이게 두 건 다 이제 해외에서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아마도 10중 8구 월가에서 이걸 기체한다고 그러죠. 회사체를 모았을 거라고요. 월가에서. 이게 이제 지급 불가능 상태로 된 거예요. 악성 채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게 일단 지급 불가되면 당장 부도나는 게 아니라 30일 지급 유예 기간이 시작됩니다. 30일 동안. 전체 채무가 이 헝다가 약 2조 5천억 위안입니다. 약 2조 5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이제 환산을 하면은 이게 거의 350조 될 겁니다. 이 중 5천억 위안이 금융권 부채입니다. 나머지 2조 위안. 약 아마 연조 위안은 분양 신청금 부채. 이게 헝다에 이제 분양을 해놓고 아직 아파트를 못 받은 사람들이 약 한 200만 명, 160만 명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하청업체 부채입니다. 헝다 자빠지면 그걸로 가는 거죠. 이 금융권 부채 5천억 위안. 약 830억 달러쯤 될 겁니다. 5천억 위안 중에 상당액이 해외 채무입니다. 해외 채무의 대부분이 월스트리트입니다. 월가입니다. 이 헝다가 가진 금융권 단기 부채가 약 40조 원 정도 된다고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40조 원. 세죠. 향후 1년 안에 갚아야 됩니다. 단기 부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헝다 사태가 이게 또 하나의 리먼 브라더스 2008년 세계 국제금융위기를 불러일으켰던 또 하나의 리먼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008년 9월 15일 뉴욕 리먼 브라더스 앞에 사진입니다. 직원들이 해고당하면서 리먼이 문을 닫으면서 직원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서류들을 박스에 담아서 들고 나오는 그런 광경입니다. 오른쪽은 뭐냐. 지금 현재 션젠에서 심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헝다 본사 앞에서의 농성입니다. 헝다에 금융상품을 샀다든지 또는 헝다에 분양신청을 해놓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밤이나 낮이나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헝다 사태가 진행되면서 중국의 일파 말파 금융위기가 번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게 시장 원리를 따르는 경제 같으면 일파 만파 금융위기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관치도 아니고 당치 당의 커넥션에 의해서 금융이 분배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일단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수습된다 그럴까 혹은 좀 덜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부도 혹은 그런 기업 시체 처리, 자산 분할 이런 게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됩니다. 일설에 의하면 지금 중국 당국이 헝다한테 너희 회사 부도 내지 마라, 부도 처리하지 말고 일단 버텨라 이렇게 계속해서 압력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중국의 건설업이 어느 정도 경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중이 중국 건설업의 비중은 GDP의 30%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큰 거냐.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건설업 비중이 좀 큰 편인데요. 한국이 GDP의 12%대입니다. OECD 평균은 10%대입니다. 지금 이 건설업에 몰려있는 부채의 규모가 리먼 브라더스가 촉발시켰던 미국 그 당시에 그 머기지, 미국이 이제 그때 세컨드 머기지죠. 그러니까 주택담보부, 주택대출 질권을 담보로 삼은 즉 주택근저당권을 담보로 삼은 또 한 번의 대출이거든요. 혹은 주택질권이 다시 담보 상품으로 떠다니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때 클린턴 정부 때 대출업계가 무지막지한 라비를 해서 그런 식으로 법을 비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택근저당을 잡고 주택대출을 해주는 그런 금융업을 머기지라 그러는데요. 머기지업계가 그런 식으로 로비를 해서 법을 비틀어 갖고 머기지업계가 자기가 담보로 잡은 근저당권을 상품화시켜서 그걸 다시 금융권에 뿌리고 또 돈 끌어서 또 대출하고 또 담보 잡은 걸 또 금융권에 뒤로 넘겨서 돈 끌어서 또 대출하고 이 깡통을 돌린 거예요. 머기지가. 이 머기지 깡통의 부실채권에게 6배 정도 달하는 걸로 지금 그러니까 저게 리만 자체의 부실채권이 아니라 머기지 깡통 부실채권의 6배 정도 달하는 걸로 지금 추적된다고요. 중국의 건설업에 쏠려 있는 부실채권채권의 규모와 전국의 유령도시가 6천만 동 있죠. 그런데 이건 아파트만 6천만 동이고 그만큼 거기에 또 비례해서 비어있는 신축 사무실과 공장이 또 그만큼 비례해서 있습니다. 중국이 어느 정도 광기어린 건설업 붐을 일으켰나를 보려면 2011년에 2013년,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중국 시멘트 소비량은 미국이 20세기 내내 소비한 것보다 큽니다. 그것도 역시 이 책 중국은 괴물이다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광기어린 그런 건설업을 벌린 거예요. 중국의 모델이 그럼 뭐였냐 이때까지. 이때까지 중국의 모델은 이겁니다. 은행이 돈을 풉니다.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을 사느라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부동산 경기가 시원치 않으니까 팔지를 못해요. 중국 돈 받고 팔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팔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 가서 대출을 연기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것도 연기 잘 안 되거든요. 얘들은 가서 연기가 그냥 되는 거예요. 뭐 부탁할 것도 없어요. 자동으로 연기해요. 이자도 거의 더 안 붙어요. 그리고 재산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은행이 돈을 풀어서. 그런데 은행은 또 이 돈을 어디서 푸냐. 해외에서 돈을 빌려와요. 뭐 헝다 같은 데는 자기들이 직접 해외에서 기체를 했지만 워낙 규모가 크니까 은행이 해외에서 돈을 빌려와서 돈을 푼 거예요. 그래서 건설 보험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무슨 효과가 나냐. 우선 경제가 성장하죠. 건설 경기 좋으면 경제 특히 내수 부분의 경세가 성장하죠. 중산층 만들죠. 내수 부분 성장시키죠. 이런 효과를 얻은 거예요. 그럼 이 효과는 뭐냐. 중국 체제의 근본적인 모순. 이게 내부식민지 모순이거든요. 연안과 내륙의 격차. 수출과 내수 사이의 격차. 이거를 굉장히 완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중국이 참 이제 소강사회.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밥에 고기 먹는 사회가 고깃국 먹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 거품이에요. 이게 지금 주저앉고 있는 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헝다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입니다. 진짜 문제는 헝다의 부실 채무책권이 문제가 아니라 당치 금융 그 자체입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면 공산당 일당체제가 붕괴합니다. 결국 돈과 경제권을 분배하는 자가 권력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1978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예를 들면 78년부터 한 부가가치제 79년 1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채택한 안정화 정책 이 안정화 정책이 뭐냐면 정부 주도 경제를 완화시키고 시장 원리를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걸 그 당시에는 안정화라고 불렀어요. 그거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아래에 있었던 두 집단이 이 노선을 가지고 싸웠죠. 그래 남도구 총리 쪽은 안정화 정책 쓰면 안 된다. 정부 주도형 성장 중심 정책 계속 밀고 가야 된다라는 성장론이라고 그때 불렀고요. 신현학 부총리가 이끌었던 경제기획원 관료팀은 이제 시장 중심으로 선회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더 이상 발전을 못한다. 시장 중심으로 선회하면 당장은 굉장히 어려운데 결국은 안정화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안정화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둘이 78년 내내 싸우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79년 1, 2월 달에 용단을 내려서 안정화 정책을 택했고요. 그에 돌아가신 다음에 전두환이 이걸 계속 밀고 나가서 드디어 85년경, 6년경 되면 한국 경제를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딱 궤도 진입을 시킨 거예요. 전두환의 그 업적만큼은 절대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박정희라는 사람을 보면 결국 이거거든요. 국가가 필요하다면 나의 권력 기반, 나의 권력 체제를 자살시킬 수 있다. 저는 박정희의 정치적 자살 사건이라고 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자살한 거예요. 하나는 부가가치세.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마 사태 때, 부마 항쟁 때 메인 슬로건이 뭐였냐. 부가가치, 특히 부산 쪽이요. 부가가치세 철폐하라였습니다. 이른바 왼쪽 좌파 진보라는 사람들이 그 슬로건 걸고 튀어나오는 사진은 안 쓰는데 그거 지금 이미지로 되어 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뒤주면 무수히 나옵니다. 그 플래카드 그렇게 들고 나왔었습니다. 부산 때. 그게 정치적 자살이에요. 왜냐하면 자영업을 하거나 중소상공업하는 사람은 느닷없이 세제의 변경에 의해서 자기 매출의 11분의 1을 뺏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발이 무지하게 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치적 자살이 바로 이 안정화 정책입니다. 두 번 정치적 자살을 해서 결국에 가서는 유신체제가 붕괴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 공산당 중에 자기들 정치적 자살할 놈이 하나라도 나오냐 이거요. 안 나옵니다. 전부 어떻게 권력 잡아가지고 케이만의 1조를 빼돌리냐 10조를 빼돌리냐 이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만 제도, 서인도에 있는 금융피난처, 조세피난처. 그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저 자살할 놈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국가가 필요하다면 공산당을 자살시킬 수 있다. 공산당 제재를 자살시킬 수 있다. 이런 발상했다가는 바로 자기들끼리 잡아 죽이죠. 이제 제가 지금 중국의 금융시스템을 얘기를 할 때 당치금융이란 말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관치금융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정부 때 관치금융의 대표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정부가 주도하니까 금융재원을 그게 무슨 외화든지 혹은 대출이든지 금융재원을 정부가 나누죠. 그때 이제 큰 틀은 경제기획원이 잡고 그것의 세부적인 실행은 그 당시에 재무부가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은 노상 싸웠습니다. 노상 싸웠어요. 이런 싸움 때문에 이 싸움을 없애려고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다가 강경식 경제기획원 출신의 엘리트죠.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다가 재무부 장관으로 가죠. 그 전 전두환 때 일입니다. 예전 같으면 생각을 못해요. 재무부하고 경제기획원은 원수지관이어서 경제기획원 엘리트 관료가 재무부 장관으로 온다. 예전 같으면 생각을 못할 일인데 이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하자면 전문 관료들이 나서서 금융을 조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공산당 체제는 전문관료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냥 당관 씁니다. 그래서 저 지금 중국의 금융을 두고 관치금융이란 말을 못 씁니다. 영어에서는 지금의 중국 금융체제를 두고 그림자금융, 섀도우 파이낸스란 말을 씁니다. 이 영어에 섀도우 파이낸스라는 건 뭐냐면 금융시장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금융시장 바깥의 권력자들, 권력집단에 의해서 금융이 일어나는 일 그걸 섀도우 파이낸스라고 부릅니다. 영어는. 그런데 영어에 섀도우 파이낸스는 따라서 우리의 개발독재 시대 때의 관치금융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개발독재 시대 때의 관치금융은요. 지금 중국에서 벌어져온 금융에 비하면 정말 깨끗하고 효율적인 거예요. 같이 둘 수가 없어요. 관치와 중국금융을. 중국금융은 뭐냐면 당치금융, 관시금융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헝다와 같은 금융위기, 건설시장 위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대응할 거냐. 시장 논리로 대응 못합니다. 시장 없습니다. 거기. 당치로 대응합니다. 당의 고위직들이 모여가지고 그거 헝다 조금 돈 좀 풀어서 살려줘야겠는데 그거 헝다 지금쯤 죽여야 돼. 그렇게 결정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아마 극적인 붕괴가 아니라 이번에 헝다 자체는 극적으로 붕괴할 수도 있어요. 결국 슬로우 모션 골병드는 붕괴로 갈 겁니다. 왜냐. 공산당 체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슬로우 모션 붕괴를 택하게 돼요. 그런데 원래는 한순간적으로 충격받고 확 그냥 구조개혁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가니까 오히려 바닥으로 더 떨어지는 거예요. 골병드는 붕괴가 될 거다. 그럼 꼭